구독! 좋아요! 아니 리자몽 대체 왜 학교를 안 오는거야? 야도라니 훈련받으러 간건데 왜? 지가 대체 왜 우울해 하냐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어이 리자몽 리자몽 문 안 열면 문 부신다 3초 준다 3 2 1 글쎄 아 이거 리자몽 대체 왜 학교에 안 나오는 거야? 있으면서 대답도 안하고 나 지가 우울해 말 말 하얀 야 돌안이가 뭐 1년을 갔냐 2년을 갔냐 3년을 갔냐 한 달이야 한 달 니가 그렇게 우울해하면 도란이가 가서 훈련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? 너가 잘해야 되는 거야 리자몽 이렇게 잘생겨졌으면서 그렇게 질이 짧 거야 하루 종일? 짤생긴 거 봤는데 그래도 도란이가 보고 싶어 내일은 학교 갈 테니까 오늘만 그냥 좀 가라 나 힘들다 알았어 내일은 꼭 학교에 나와라 그러면 나는 다시 간다 잘 있어라 아 맞다 미안 문은 다시 설치할게 나 간다 아 리자몽 이 자식 정말 많이 슬퍼하구만 일단 내일 학교 꼭 온다니까 그냥 가봐야겠어 오늘은 꼭 리자몽이 학교를 나오면 좋겠군 한번 교실을 가볼까 뭐야 아직 애들이 안왔군 리자몽도 안왔고 여우 개굴반장 잘 짓었나 어? 누카리요 어 오오 희사시불이다나 어 그래 희사시불이네 근데 리자몽은 아직 학교에 안왔나? 개 오늘도 안온다고 한걸로 아는데 뭐라고? 어제 나랑 약속했는데 오늘도 학교에 안온다고? 개가 워낙 쫄보여가지고 너는 그래도 도라니가 떠나는데 아무렇지도 않나보네 도라니? 어 그래도 도라니 꿈을 응원하는거지 역시 너 멋진 친구군 내가 역시 보는 눈에 있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판 뜨자고 뭐 한판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 내가 오늘 메타몽이랑 좀 일찍 갔거든 학교를 어 근데 자꾸 막 이상한 소리가 나 그게 무슨 소리지 메타몽 그게 무슨 소리냐 메타몽 내가 학교를 먼저 왔는데 자꾸 꺄어어어어어 이런 소리가 들려 나 무서워서 못나갔겠다 매탕 맞나? 이런 소리가 하나이냐 맞아맞아 우리 지금 일로 나와봐 나왔다 애교에서 막 이러거든 귀신인가 기신이 어디있어 지금 저기 이상 못 나가겠어 나도 기신은 정말 무서워하는데 그럼 우리 다같이 교실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뭐야 나도 사실 기신을 무서워한다네 우리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리자몽이 올 때까지 밖에 나가지 말까 리자몽? 우리 오늘 학교 안에서 못 나가? 아 맞다 걔 오늘 학교 안 온다 했지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잠시만 그럼 선생님은 언제 오지? 선생님? 맞다 오늘 자습이야 오늘 자습이라고? 선생님 안 오지 오늘도 선생님까지 안 온단 말이야 오늘도 나 먼저 갈게 진짜로 반장아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래도 우리가 교실에서 가장 잘생긴 친구들 아니냐 인정하는 부분이지 인정은 하는데 잘 있어 아니 반장아 같이 한번 화장실을 가보자 메타몽 너도 우리를 좀 도와줘야겠어 메타몽 나 진짜 싫단 말이다 메타몽 아이 뭘 도와달라는 거냐 메타몽 너가 포켓몬을 변신하자 그래서 니가 저 안에 있는 귀신을 물리치는 거야 메타몽 그럼 뭘로 변신하는지 세고 있까 메타몽 뭐가 있을까 반장아 음 뭐가 있을까나 너가 변신할 수 있는 포켓몬이 뭐뭐 있지 메타몽 아 잘 끄네 내가 뮤츠를 봤었다 난 뮤츠를 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날 믿어봐라 메타 뮤츠면 좀 강력한 포켓몬이 아닌가 강력하지 근데 너 처음에 왔을 때 뮤도 변신하지 않았냐 메타몽 뮤도 가능하다 뮤도 할까 음 정말 대단한 친구 뮤도 가능하고 뮤츠도 가능하고 그치 뮤츠가 더 세지 않을 것 같네 그치 나도 뮤츠가 더 믿음직스러워 그래 메타몽 그럼 뮤츠를 변신해서 너가 저쪽으로 들어가자 메타 난 그래도 뮤츠를 변신해도 무서운데 괜찮을까 아마 사람들은 뮤츠를 더 무서워할 거야 그치 아니야 근데 귀엽게 생겼어 뮤츠 뮤츠가 뭔가 귀엽게 생겼어 정말 난복하게 생겼대 하여튼 하여튼 메타몽 그럼 빨리 변신해봐 아 알았다 메타 아니 메타몽 이건 뮤츠가 아니라 잉어킹 아니냐 메타몽 뭐하는 거야 메타 내가 내가 너무 긴장했나봐 잘못 변신했어 반장아 아 어떡해 어 어떡하지 메타몽 그럼 다시 변신하면 되지 않나 메타 나는 변신수를 하루에 한번밖에 못 쓴다 메타 메타 아 진짜 쓸모없다 야 메타몽 메타몽 이리로와 그냥 이따 내가 물 뿌려줄게 여기 있어 우리가 갔다오잖아 로컬이 뭐 그래야겠다 메타몽 교실에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메타 그 대신 나도 좀 저기다 옮겨줘라 메타 물 속에다 말이야 호흡하기 너무 힘들다 메타 아 아 맞다 얘 물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 그치 개굴반장 너가 좀 옮겨줘 알겠어 왜냐면 넌 나보다 약하니까 빨리 옮기라 메타몽 여기서 잘 있으라고 알았지 우리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 메타 알았다 조심히 갔다와 반장아 가볼까 나도 여기 있으면 안돼 바 반장아 반장아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가야된다 우리가 해결해야지 가자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거지 반장아 이 복도 쪽에서 나왔거든 그래 너가 앞장서라 살짝 응 너가 앞장서라고 내가 그래 너가 나보다 강하잖아 그치 응 그럼 앞장서야지 나 한 대만 때려줘 정신 팔 부러졌어 너 왜 이렇게 가는게 너가 먼저 가야겠어 아 알았다 내가 먼저 한번 가보지 아니 왜 이럴 때 대체 리자몽은 학교에 안 나오는거야 말이야 이거 알고 있던거 아니야 짜증나게 말이야 선생님도 말이야 진짜 가보자 어디서 소리가 나는걸까 정말 방금 화장실 사단거 같은데 기분탓이냐 그래 한번 남자 화장실부터 가보자 내가 가 Itu 들어가 compartments 그럼 너가 좀 있다 여다 정실 가야된다 우웍 없다 없다 반장아 남다 정실은 없다 그러면 여다 정실 지금 사람들 없으니까 네가 빨리 들어가봐라 들어가라 들어가 너가 들어가 들어가 아니야 알았어 같이 가자 소리 소리가 안들리는데 반장아 맨 끝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그치 어딨어 없어졌다 어떻게 해보냐 무섭다 나 교실로 뛸려고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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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잌 엉엉엉 오오오오옹 오오오옉 뭐야 귀신이야 귀신이야 우리가 잘못먹어진 도망가라 도망가라 반장아 어윽 어윽 메탕 난 난 약해요 메탕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메탕 왠 나를 보고 다 도망가지 모르겠습니다 매탕 저는 안 도망갈 거니까 제발 목숨 많이 살려주세요 매탕 한번 살려줄게 감사합니다 매탕 근데 대체 왜 저희 학교에서 그러시는 거죠 매탕 나 전학 왔어 매탕 전학생이었나 매탕 아 그러면 너 귀신이 아니라 포켓몬이라고 매탕 포켓몬 맞아 근데 왜 도망가 아 다행이다 매탕 아 걔네는 찌질이라 그렇다 나는 심장이 감신장이라서 널 보고도 별로 안 무서워 했다 매탕 사실 거짓말 치지마 들켰나 매탕 하여튼 내가 애들을 불러올게 매탕 여기서 기다리라고 매탕 메타 메타몽 도망가야돼 아이 빨리 도망가자 메타몽 메타몽 안 무섭다 반장 반장아 왜왜왜 귀신이잖아 저 친구 오늘 전학 온거래 매탕 응? 오늘 전학 온 친구래 포켓몬이래 포켓몬 귀신이 아니라 매탕 그 너 너 살아있는거야? 나도 살아있다 매탕 어이 거기 귀신 너 소개를 한번 해봐라 너의 이름은 뭐냐 네 안녕 아니 난 고오오오스야 어 고오오스 메타 이름 괜찮은 애그치 반장아 근데 루카리오 근데 이미 집 갔어 어? 메탈 사실이냐 나 나도 그래도 우리 메타봄 시트라도 걷어주려고 왔는데 메타 고맙다 루타리오 그 찌질이 자식 걔 아마 펜트에 오줌 쌀거다 메타 하여튼 고우스 우리 학교 온 걸 축하한다 메타 고맙다 고맙다